안녕하세요. 이델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주식헌터 벌써 40번째 강의고요. 2차전지 섹터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다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굉장한 시세를 분출했던 섹터이긴 합니다. 분명하게 구조적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국이긴 하지만 항상 주식시장에서도 중도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달린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 나올 때 공략하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2차전지 앞으로도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와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변함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살짝은 보수적인 시각을 견제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미 좀 싼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현재 무한홀딩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고점 부분에 들어가신 분들도 조정다리 구간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단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트래킹은 계속 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서 해당 섹터 분위기에 타면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자라고 좀 결론을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물론 1분기 실적 잘 나오고 2, 3, 4분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일전에 얘기되었던 M플러스라든지 A플러스는 작년 4분기보다 이번 1분기가 실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살짝 실적이 미스가 났긴 했지만 결국 기술력을 가지고 2, 3, 4분기에도 실적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유심히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섹터 좀 많이 다뤘던 섹터이긴 하지만 아직도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 두 개의 기업을 좀 준비해서 가져봤습니다. 2차전지 선별적인 기업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본격적인 종목 공부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은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좋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공부하실 수 있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갖다 대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되실 거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장 전에 시장 브리핑 내용 자료들도 뉴욕 증시라든지 유가 환율, 아시아 증시 동향들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대응에 앞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2차전지, 1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먼저 접근하자. 이 접근성의 제 생각은 아무래도 업종이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반등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먼저 좋은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탑머티리얼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 때 2차전지 좀 얘기 드렸을 때 에코프로 BM이랑 코인테크를 알려드렸었고요. 코인테크도 이제 방송 당시보다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탑머티리얼의 최대 주주가 바로 코인테크고요. 탑머티리얼은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상장 당시 가격보다 많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를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을 거둬냈습니다. 다만 탑머티리얼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상장된 지 이제 1년이 돼가는 시점이고요.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받았던 상장 주식을 팔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가 풀리는 1년 되는 시점 그리고 그때 주가가 좀 더 싸게 밀린다 그럴 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부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머티리얼은 수주 잔고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년, 22년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연간 수주 실적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 놓은 수주 잔고도 많고요. 새롭게 쌓아가는 수주 잔고도 많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체크,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 셀 기업에서에 대한 수주도 분명 일부는 있겠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한테 받아오는 물량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9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이유 자체를 보면 동사의 임원진들에 대한 어떤 스펙들을 좀 보게 되면요. 세계적인 기업들에 대한 근무 경영이 있습니다.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유세 기업들한테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어떤 연결 접점이 됐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사실 글로벌 기업이 어떤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한테 절대로 수주를 맡기지 않습니다. 공급을 맡기지 않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탑 머티려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코인테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과 연결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1분기 실적이 대략적으로 작년 연간 영업이 이게 40%를 벌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2, 3, 4분기에도 꾸준히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작년보다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고 산술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세대 또 먹거리는 양극재에 대한 투자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양극재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당장의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주가의 위치를 놓고 본다면 1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절반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 6만 원 부근대에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이번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첫 번째 1분기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에선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1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유지로 선별적으로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차세대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춰가실 수 있다는 걸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식권태의 시그니처죠. 연관실적이랑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 추가가 바로 되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동일하게 채널 추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널에는 제가 이제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는 약간의 실시간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강의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게 다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오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워티렬 실적을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요. 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21년에 대한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48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잘 나왔던 영업이익이었던 24억보다 2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2022년에도 21년 대비해서 2배 넘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43억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에도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2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19%로 최근에 있었던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보였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인테크와 탑머티럴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스템 공정에 대한 자동화 쪽에 대한 부분들의 컨설팅과 장비 공급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동사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시스템까지 공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조금 구분해 보자면 소재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양극제, 응극제 분리막 전에 그리고 나서 이런 배터리 셀에 들어간 소재들을 시스템적으로 응극에서 양극으로 잘 오고 가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공정을 하고 있는 장비 테스트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공급만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 부채 비율, 유보율, 유동 비율 좀 세 가지를 볼 텐데요. 부채 비율은 2019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11%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제조회사 기준으로는 100% 언더만 돼도 충분히 훌륭한 부채 비율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부채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이번 1분기 기준으로요. 은행에서 돈을 불리지 않고요. 빌리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만 충분히 투자도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기술력이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동 비율 보시게 되면 120%만 넘어도 좋은,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동산은 이번 일본 기준으로 800%가 넘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현적이 현격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머티는 재무 안전성 지표도 뛰어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히 성장하는 실적 성장주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라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가 유망한 업종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실적의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회사의 주가만 놓고 본다면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PERI과 PBR 밴드 선도는 상당히 최상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과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 내년, 내후년 실적을 놓고 본다면 PER 밴드가 위로 올라갈 거고요.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에 위치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머티리는 지금부터 보여줄 실적 성장에 대한 무게중심을 놓고 접근하신다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황금주도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은 잘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2차전지 섹터를 다룰 때는 대부분 장비 쪽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가져와 봤는데요. 소재 쪽이 사실 1분기 실적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모습들을 자주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보여줬던 컨센서보다는 소폭 낮게 나왔다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엠캠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4분기, 그리고 작년 3분기부터 흑자전환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위치와 실적이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이제 엠캠 소개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좀 빠르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 좋은 기업들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언제든지 하락하더라도 하반경지선 튼튼하고 위로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채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채널 추가해 두시면 노란톡으로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노란톡이다 보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습니다. 꼭 채널 추가해 두시고 저랑 함께 편하게 한번 주식 공부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캠 좀 설명 들어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한 법인데요.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사실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조인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미국 현지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IRA 범축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미국 자국에서 만들어진 소재라든지 부품이어야만이 거기에 판매를 하고 세제 혜택을 주탈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도 결국에는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과 같이 가서 공장 증설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액이라는 건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배를 타고 옮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는 비행기에 선적되고 옮겨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같이 제품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앤캠이라는 기업은 전액에 대한 기업이고요. 전액 기업들이 사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솔브레인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 동화기업이라든지 그런데 앤캠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컨택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탑머티어로는 보호 예수를 좀 얘기를 드렸고요. 앤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한사체를 꽤나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두 번 발행을 했고요. 대략적으로 현재 나올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저한사체 물량이 현재 주식수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꽤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성장주라고 한다면 10% 언더야 되는데요. 10%가 넘어가는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놓고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실적과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걸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셀업체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같이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나오는 매출액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양극재, LIB 양극재라는 제조공정에서 나온 용매인 어떤 NMP라는 부분들이 재사용 관련해 리사이클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액에서 1%도 안 됩니다. 성격이 낮은 수준이고요. 이 회사는 지금 100%, 거의 100% 전액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힘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료와 모멘텀이 많다라는 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많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사이클이라는 부분들은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이라든지 소재, 그리고 장비기업들이 1차적으로 시세가 난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잘 나왔을 거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으로 리사이클 쪽은 기대감이지만 앞으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같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기회가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선점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선점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전액 기업 생산 양 비교해 본다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캠은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액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관련된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못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셀 기업들과 합격해서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한 섹터입니다. 그렇죠. 대규모 조인트 벤처 회사들 보면 몇 조 단위가 투조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500억 정도가 지금 최근 이번 달 CB 물량으로 전원사체 발행 결정이 됐고요. 그런다고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공장 증설이 잘 이뤄지고 물론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 회수기까지의 기간은 일정 부분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투자의 가치도 명확하다고 같이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장 증설을 차곡차곡 잘 하면서 돈을 버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마티리얼이라든지 엔캠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시세가 낮다가 조정받고 있고요.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걸 핵심적인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캠 실적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렇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신이 갑니다.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1년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포인트는 매출액이 커졌다는 겁니다. 매출액이 커졌다는 건 회사가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원가 상승에 의해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22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 149억을 거둔했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54억이었는데 이번 1분기 때 149억을 기록했다는 건 올해 단순히 산술 평균적으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600억 정도를 거둘 수 있는 스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등락이라는 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술 평균 계산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나면 지분평가의 이익에 의해서 회계적인 이벤트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손실난 게 아니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작년 상반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조 효과를 이번에 누릴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130% 그리고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성장에 비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포인트가 결국 유보율이 2019년 대비해서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유동 비율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 현금성 자산과 CB 발행을 통해서 전원사체 발행을 통해서 같이 공장 증서를 하고 있다는 거 양호하고 나쁘지 않다는 걸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 밴드라던 PBR 밴드는 중심값보다는 살짝 밑에 있긴 하고요.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 오래 보여준다고 한다면 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 가격은 아니고요.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까지 봐주시는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소재 기업인 전액 기업 엔캠 얘기 좀 드렸고요.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탑 머티리얼 두 개 기업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